다이어트를 준 남자 최경희입니다. 자 오늘도 속도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의 두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하루 중에 공복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간다. 이 원칙의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가 먹을 때는 잘 먹고 먹지 않은 시간 동안은 완전 공복을 유지해서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간다. 이렇게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체지방 대사가 가능한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체지방 분해를 활성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겁니다. 다이어트의 본질은 체지방을 분해하는 것이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체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표현하자면 체지방을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체지방을 먹는 거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의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먹은 음식에 들어있던 에너지와 우리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글리코겐과 체지방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 메인은 체지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체지방 안에 있는 에너지를 먹고 싶어요. 이게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면 이 체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액 속에 있는 인슐농도가 충분히 낮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혈중 인슐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복, 운동,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우리 오늘 이 중에 첫 번째에서 다룰 거예요. 이렇게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게 되면 당연히 몸 안에 포도당 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체지방 대사를 하려면 혈액 속에 있는 인슐농도가 충분히 낮게 오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는 몸에서 인슐린과 포도당 농도가 낮게 유지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똑같이 먹더라도 똑같이 충분히 먹더라도 이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 이게 바로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체지방 분해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이 칼로리를 먹는다고 해도 한 사람은 하루에 12시간 또 다른 사람은 하루에 18시간의 공복을 유지한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체지방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후자를 원하는 거예요. 공복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는 사람의 몸에서 체지방을 더 잘 태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겠죠. 자 그리고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갔을 때 장점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 인슐린이나 호르몬의 분비가 자극된다. 그런데 이 세포들은 무수히 많은 세포들은 혈액 속의 인슐린 농도가 높았을 때 세포 표면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 이것들이 작용이 활성화되고 이것들이 세포 안에 일련의 연체 작용을 일으켜서 그 결과적으로 세포 표면에서 포도당을 받아줄 수 있게 포도당 수동체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밖에 있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린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들이 지나치게 높은 농도의 포도당과 인슐린에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노출되다 보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세포들이 포도당을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 살이 찌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지고 살이 빠지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그 시간 동안은 포도당과 인슐린 농도가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인슐린에 대해서 민감성을 높이게 되고요. 또 다른 경로로 우리가 보통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 보통 살이 찌신 분들,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을 보면 간에도 지방이 많이 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으로써 간에 껴있는 지방들도 에너지를 분해해서 태우게 되면 간이 조금 더 건강한 대사 조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공복 시간을 길게 해주어야 할 때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가?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목적, 각자의 몸 상태, 또는 각자의 루틴에 맞게 가장 몸에 맞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제안을 해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몸에 체지방이 조금 더 많다는 뜻이겠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하루 한 끼 또는 두 끼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원칙 몇 가지가 있다면 하루 한 끼를 드시든 두 끼를 드시든 식사를 하실 때는 충분한 영양소를 채워서 배부르게 드시고요. 만족감 있게 드세요. 대신에 식사 끝나고 나서는 다음 끼니까지는 공복을 완전하게 유지합니다. 물이나 소금 또는 이렇게 칼로리가 없는 것들은 괜찮은데 그 이외의 것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복 시간을 쭉 길게 유지해주고 또 다음 끼니가 오면 그때 잘 먹어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하시는 것은 아침 공복을 유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날 저녁 6시에 마지막 끼니를 먹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자게 되니까 아침 6시가 되면 12시간의 공복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아침을 먹지 말고 정오, 그러니까 12시까지 공복 시간을 6시간 더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18시간의 공복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점심때 식사 맛있게 하시고 충분히 드시고 대신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 6시가 되면 그때 두 번째 끼니를 드시는 거죠. 이렇게 점심과 저녁만 충분하게 드시고 아침만 건너뛰고 유지만 해도 우리가 18시간의 공복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힘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운동선수인 경우에는 저녁에만 공복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을 드시고 저녁 식사를 건너뛰시고 다른 아침에 그 다음 끼니를 드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16시간이든 20시간이든 원하는 만큼 공복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두 번째 원칙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영상에서 제가 기존의 다이어트 패러다임대로 우리가 전량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에는 몸이 대사량을 떨어뜨린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를 먹게 되면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루에 원장 칼로리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역시 저연량 식단이 되는 거고 대사량이 떨어지지 않을까 여쭤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정답의 핵심은 체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느냐 없는 이라이 다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몸한테 중요한 건 얼마나 먹었느냐가 아니라 우리 몸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얼마나 인가요.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와는 음식과 체지방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3끼 또는 그 이상을 애매하게 먹으면서 계속해서 인슐물미를 자극시킨다면 우리가 깨어오는 시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체지방을 에너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먹은 음식의 에너지밖에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드신 게 하루에 천 칼로리였다면 천만큼 에너지가 부족해지는데 그게 몸이 쓸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대사량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먹을 때만 먹고 먹지 않은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 준다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의 경우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를 드시되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한다면 이 시간에는 체지방에 저장된 에너지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음식의 에너지가 모자란 것처럼 보여도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이 체지방을 충분하게 공급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대사량이 거의 떨어지지 않거나 아예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다이어트는 체지방을 분해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체지방 대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 먹을 땐 잘 드시고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시되 먹지 않은 시간 동안은 완전 공복을 유지해 주고 그 시간을 최대한 길이 가져간다. 몸에 감량할 체지방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도 충분하다. 그 사이에 공복 시간을 길이 가져가서 그 시간 동안 체지방 분해를 활성화시키고 인신저항성을 낮춰서 우리 몸의 대사를 정상화시킬 것이다. 이게 제가 제안하는 다이어트 식단 원칙 두 번째 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준 남자 최기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